이 크록스 부츠가 밑에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싸길래 이걸 사왔어요. 도시락을 배달시켰어요. 내일 아침에 엄청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라서 빨리 먹고 짐을 싸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도시락을 배달시켰어요. 도시락을 배달시켰어요. 도시락을 배달시켰어요. 도시락을 배달시켰어요. 도시락을 배달시켰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때 업이 들어있는 ция! 부끄 업 holiness 배달시켰어요. 포⁻ renovation итай crypt hurdles 빨리 가져가 комна라는 조절 waarom 눈이 오고 있어 맛있겠다 루카스는 선이랑 이끄라동을 시켰어요 엄청 배불리 잘 먹었어요 고치소삼아 밥 먹고 나오니까 눈이 많이 온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 오타루에 왔습니다 엄청 엄청 추워요 그런데 또 추워야지 호카이도 아니겠어요 너무 추워서 돌아다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빨리 카페로 가겠습니다 눈이 지금 진짜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카메라에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엄마 나 눈동 만들어도 돼? 지금 말고 아 너무 신기하다 저 앞에는 파란 하늘이야 아 추워 아 추워 우리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았는데 또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아 따뜻해 역시 그때 여름에 왔을 때 여기를 겨울에 오면 진짜 좋겠다 했는데 그치? 응 아이스크림이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공고구마 파는 차가 있네요 공고구마 장수 겨울겨울하다 여기가 유명한 로카테이라는 과자점이고 저 옆에 바로 옆에가 키타카로라는 과자점이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먹을 것만 사려고요 선물용은 공항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2층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아 메론제리 아 메론제리 눈이 다 그쳐서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가 됐어요 나 오타루 맥주 사갖고 갈래 어 마침 세트가 있네 아 메론제 아 메론제 아 메론제 아 메론제 아 메론제 아 메론제 여기서 이 카마보코라고 어묵이에요 어묵 이 카마보코를 사면 주차비가 1시간 무료라고 해서 여기다 차를 세우고 지금 카마보코를 샀어요 여기 있는 맨션에 에어비앤비를 빌렸어요 여기 있는 맨션에 에어비앤비를 빌렸어요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조그맣게 있고요 옷이 이게 뭐야 옷이 이게 뭐야 거실이 있어요 이쪽으로 침실이 하나 있구요 반대쪽으로도 침실이 하나 더 있어요 침실 두개 있어 응 아 잠시 후 방금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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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카이도에서 유치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이 귀여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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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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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모나카가 있어요 눈이 계속 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눈이 또 오고 있네요 눈이 또 오고 있네요 우와 눈이 엄청 엄청 많이 왔다 뒤에 라이프 없이는 아예 다닐 수가 없겠지 이 날씨에 조깅을 하고 있어 제한속도는 우리만 지키는 느낌 제한속도는 우리만 지키는 느낌 차로 스킬타는 기분이야 진짜 다 없어지고 있어 잘 달린다 진짜 응 다 왔어 진짜 비주 우와 저기에 봐봐 뭐야 저기 저거 저거 왜 이렇게 경고가 높아 저거 내려오고 있어 사람들이 우와 아빠 우와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후야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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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완전 추노야 지금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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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헉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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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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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azy 고우 확께 구이가 왔습니다 이걸 먹으려고 여기 온거에요 근데 호끼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2년수? 오늘 찬 바람 쐬고 스키장에서 힘들어서 마스크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뽀로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쭉쭉쭉 뽑아가지고 입장료는 어른 2명 아예 1명에 1,400엔이에요 아 버터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걸로 초콜릿을 만든 거야 응? 응 와 맛있는 냄새 카키 맛있겠다 드디어 메뉴를 정하고 이제 올라가요 아빠 이거 실거 쑤니까 내가 이거 먹어도 돼? 응 진짜 맛있다 술이 진짜 왜 이렇게 맛있지? 아빠야 먹어봐 먹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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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다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엄청 멀리다 세워져가지고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한참 걸리네요 하네다 공항이 이렇게 컸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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